공간과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들, 감정들이 캠퍼스 안에서 굉장히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제 작업을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봤을 때도 와 진짜 저 작가 신나서 그렸겠구나 그런 에너지를 주고 싶고 그런 피드백을 제가 받는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노보입니다 저는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걸 꾸준히 했던 것 같은데 활동적인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중해서 이 작업을 하면 제가 굉장히 신나는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되게 몸치라 춤을 못 추지만 제가 이렇게 신나서 뭔가 해피니스한 감정들을 작품 곳곳에 표현한 것을 많은 관객분들이 그 감정을 많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제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저의 뭔가 색깔을 좀 더 넣어보고 싶은 생각을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골든고스를 오랫동안 봐오셨던 분들에게도 어떤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의 어떤 즐거움이 전달될지 정말 망설임 없이 되게 신나게 작업을 했고 하나하나 작업물을 신발에 얹어보고 신발에 그려보면서 저는 굉장히 미소를 지으면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가장 키 아이템 중에 하나는 농구공인 것 같아요 공만 봐도 뭔가 뛰고 싶고 내가 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스튜디오에서 키우고 있는 오이라는 고양이인데 그 고양이를 보자면 귀여운 것 이상으로 같이 잘 공존하면서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두 가지 아이템이 코크레이션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제 안에는 안전함도 있고 불안전함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조율이 될 때 진짜 제가 표현하고 싶은 창작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움직이면서 밸런스 맞추듯이 그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다음이라는 건 정말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내리는 저의 결론적인 생각은 그냥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목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성을 갖는 게 넥스트 스텝인 것 같아요